부디아노의 주인공 소재문 씨랑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소재문 씨가 불러드립니다. 부디아노. 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부디아노 다음 주에 만나요. 가랑이 피어 비나이는 쓸쓸한 이 거리에 그 사람을 보내 놓고 돌아섰은 내 마음을 너무나 사랑했던 당신이 이 원숭아 종든 사랑 부디 부디 안녕히 이 원숭아 이 원숭아 이 원숭아 이 원숭아 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밤거리에 하루는 더 울고있다 내 가슴에 피가 내미네 저 지난 날 행복했던 우리 사랑을 비워할 수는 없어요 하아하 아하 아하 아하아 좀 든 살아가 우리 부지 안녕히 아멘